이더리움 현물 ETF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3번 19B-4가 승인되었지만 S-1 신청이 지연된 상황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사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어서 당장 거래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19B-4라는 단계가 승인이 된 것이고 아직 S-1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소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렸었습니다. 원래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올리지만 텔레그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또 쉽게 설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렸었는데요. 우선 폭스 기자가 얘기를 하기를 지금은 19B-4단계, 다음은 S-1 단계가 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3개월이 걸린다. 댓글에다 정리해서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었는데 3번이 현재 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기표의 현안표를 보시자면 지금 이 부분, 바네크랑 아크 게 이렇게 해시덱스 이렇게 몰려있었죠. 8개의 ETF에서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는 대부분에서 우선 19B-4라는 단계를 승인해줬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엔 좀 약간 말이 특이하죠. 저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대비해서 말하는 게 되게 특이합니다. 저번엔 그냥 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승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충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폭스 기자 엘리노 테레스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 미 SEC 의장 게리겐슬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ETF 관련 논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지난주에 갑자기 얘기했을까? 자, 이번 연도에는 미국 대선이 있죠. 근데 지금 공화당에선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플로리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받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실제 그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이런 코인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코인들을 밀어줄 것이다 라는 시장의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홈페이지이고 내려서 보시면 트럼프 나와있죠. 뒤에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솔라나, USDC, XIP, 도지코인, 카르다노, 시바이누, 아발란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크립토 쪽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이든 쪽에서 지금 움직인 것이지 않는가 원래 SEC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증권으로 타려고 했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현재 이더리움 승인 과정을 보시면 일단 19B-4 단계는 지났고요. 이제 S-1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네크도 수정안 제출했고 피델리티는 얼마 전에 역시나 수정안 제출했고요. 자 그럼 과거 얼마 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을 본다는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2023년 12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S-1 수정본을 제출들을 했었습니다. 여기 블랙라토 마찬가지로 12월에 S-1 수정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4년 1월에 승인하고 거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23년 12월에 S-1 단계에 있었고 여기 이제 수정안들을 제출했다. 그러면 이게 한 한 달 정도 시간 공백이 생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볼 거냐면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DTCC의 티커를 등록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 ETF 바네크 거 DTCC의 티커 등록했다라고 소식이 얼마 전이 나왔었죠. 그리고 방금 아까 블랙록에서도 DTCC의 티커를 등록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에서 DTCC의 티커 등록하는 거 어땠었냐 이것도 23년 12월에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크트웨어 시어졌어 역시나 12월 그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S-1 단계 이것과 미증권예탁결제원 DTCC의 티커를 등록하는 건 이 두 개의 사례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나열해서 비춰봤을 때 비트코인 2023년 12월에 SEC의 S-1 수정화를 많이 제출했었고 그리고 DTCC의 티커를 등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1월 다음 달 바로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됐죠. ETF가 자 그럼 이더리움 이더리움 현재 19B-4 단계 다 승인이 났고 그 다음 이제 S-1 단계에 있는 상황 그래서 수정화를 제출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DTCC의 티커를 등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속도가 비트코인과 속도가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이더리움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한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블랙록의 ETF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최종 승인 기한은 3월 15일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승인은 1월 11일이었습니다. 아크트웨이닝 원 시어스에 맞춰서 이때 승인해줬다는 것이죠. 블랙록은 최종까지 가지 않고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승인이 갔었죠. 이때 또 다른 운영사들 보시면 다 1월이었거든요. 한꺼번에 승인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더리움 현물 ETF 19B-4 단계 같은 경우 한꺼번에 승인해준 상태 이제 S-1 단계에 남아있고 최종 승인까지 남아있는 상황 블랙록 어떻습니까? 8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되면 8월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이야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거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19B-4 단계 승인으로 거절이란 용어 연기란 용어 안쓰고 승인이란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파이널 데드라인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19B-4 단계 승인이라는 워딩으로 좀 홀딩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과 6월 8일 피델리티와 블랙록에 있고요. 그 다음 6월 23일 7월 5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피델리티 블랙록 8월 7일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실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블랙록 위주로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 ETF에서 또 시장 지금 장악하는 게 1, 2등 하는 게 블랙록과 피델리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좀 세울 수 있는 게 블랙록은 파이널까지 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빠르면은 이때 6월에 될 수 있고 정 안 되고 다른 것과 맞춰서 가다 보면은 최종까지 질질 끌다 보면 8월 초쯤에 승인이 나서 거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얘기하는 게 3개월 될 수 있다. 그럼 대충 뭐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급격하게 포지션이 바뀝니다. 미국 진공거리위원회 포지션이 갑자기 바뀌고 그리고 미국 의원들이 이더리오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얼른 하라고 SEC에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좀 느려지기보다는 좀 다소 빨라지는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가요 된다 안된다의 이 증권시비 이 단계는 이미 지났고 현재 이쪽 단계에 와 있습니다. S-1 단계 그리고 DTCC의 티커 등록한 단계에 와 있고요.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미 스태킹 되는 부분 다 삭제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고 다시 되돌아가는 건 확률이 매우 적고요. 이제는 최종 승인과 거래 단계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실시간 빠른 소식은 유튜브 영상은 만드는데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 빠른 소식 간단한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뭐 이제 조만간이고 아 다 됐다 싶지만 또 다른 변수가 지금 또 등장했습니다. 지금 21세기 금융혁심의 기술법 이거 지금 이야기가 이제 사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측에서 거부는 하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아주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것도 정치적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좋은 것인가 다수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증권으로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즉 SEC로부터 벗어나는가 싶더니 오히려 이런 법으로 인해서 분류가 돼서 확실하게 분류가 돼서 ICFTC 관할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아예 SEC로 넘어가서 규제 압박을 받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거 아주 그냥 마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아마 2025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미국 법이 그렇게 빨리 빨리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웃기죠. 24년까지 지금 한국은 세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세금 없이 그냥 거래하는데 25년부터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25년에 미국에서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충 지금 약간 윤곽이 약간 쎄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구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람이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면 쫙 펼쳐지는데 전체 알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알람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